반갑습니다. 정직한 부동산 천소장입니다. 소개드릴 대로변 토지는 산북면 약성리에 위치하였으며, 산북면사무소에서 약성리 토지까지 3분 총 1.33km입니다. 문경시청에서는 차량 20여분 거리 됩니다. 토지 면적 약 759평 2511제곱미터. 농업지능구역이며 지목은 전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시설은 건축 가능합니다. 대로변 토지이며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약성리 마을은 마을 뒤로 낮은 산이 감싸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천이 흐릅니다. 해룡지가 있으며 변홍사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대로변 토지이며, 대로변 토지이며, 대로변 토지이며, 대로변 토지이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